안녕하세요. 쌩쌩어로 강사 이승혜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14개의 성모와 관련 단어 하나씩 학습해봤었는데요. 관련 단어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아빠, 빠바, 아부하고 관련된 단어 중에 빠바가 있었지. 그렇죠? 그리고 뜨하고 관련된 단어 중에 떼디가 있었지.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거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만화컷을 보면서 재미나게 발음을 재구성해봤었는데요. 기억하시죠? 그냥 이거죠. 우리 한국어 보너스, 보너스, 혹은 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어에서 이때 뽀뽀라고 발음해서 뽀너스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포기못해. 아니죠. 포기못해. 포어, 포어. 그리고 세 번째 굿모닝이 아니죠? 굿모닝. 원래 이 발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각색을 할 땐 이 정도 된다. 모어, 모어.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하다. 포레버가 아니죠? 포어, 포어라고 발음했었죠? 포어레버.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영어는 보너스, 중국어로는 뽀너스 이런 식으로요. 네 가지 발음이 더 있었는데요. 우리 우락부락 부장님이 부장님을 발견했을 때, 화가 난 부장님이 발견했을 때 뜨, 이게 아니고 뜨, 뜨 라고 발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맞아 터지기 전에 도망간다고요. 터지기 전에가 아니고, 트, 트, 트어지기 전에 도망가야죠. 그렇죠? 세 번째, 느려 터져서 답답해 죽겠다고요. 느려 아니고 느, 느려 터져서, 느려 터져서. 그리고 네 번째, 아, 이놈의 회사 확 그만둬불어요? 그냥 로가 아니고 그만둬불러, 르, 르. 재미나게 공부해보자고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나머지 7개 성모를 마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성모 4가지가 보이는데요. 특징이 있죠? 발음 하나 뒤에다가 전부 H가 붙었어요. 마지막에 R 빼고요, 그렇죠? Z, H, C, H, S, H, R. 이 4개의 성모가 있는데요. 이 4개가 조금 복잡해요. 왜냐고요? 한국어 발음에는 적당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발음하기 이제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비에, 단, 신. 걱정 마세요. 비에, 단, 신. 뭐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승혜스 선생님이 길을 쫙 만들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만나게 될 이 4개의 성모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혀를 구부린 상태에서 혀의 힘을 빼고 발음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게 뭐죠, 선생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슬기롭다 할 때 슬자 있죠,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발음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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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순간 혀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리는 건 아닌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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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순간 바람이 막 새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때 멈추고요. 하나씩 읽어주세요. 즇, 치, 슈르 슬슬슬슬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하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혀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데요 한 번에 이런 발음을 들어요. 슬슬슬슬슬슬슬슬. 너무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오랜 고민 끝에 연구해본 결과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한국어의 외래어 발음의 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샤머니즘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샤, 샤, 샤 이것이 바로 건설음이에요. S-H-A 하면 샤, 샤 발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받침 N을 한번 붙여볼까요? 샤, 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O를 한번 붙여봐요. 이응, 이응 붙여보면 S-H-A-N-G죠, 그렇죠? 샹, 샹그릴라 할 때 샹, 샤, 샹, 샹, 샹 이 발음들이 전부 건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음이다 하면 일단 우리가 먼저 뭘 말해본다? 샤,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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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 이거를 계속해서 세 번 반복한 후에 혀를 만들고 바로 그 뒤에 지, 지, 시, 르 하고 읽어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혀를 구부려서 발음하는 것을 우리 건설음이라고 하는데요. 건설음은 포인트는 혀를 구부리는 건데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 샤,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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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르 이 단계를 해보시면 혀가 자동으로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의외로 간단하죠. 지금까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경험한 신비의 채용을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네 개의 성모에 지, 치, 슬, 이 네 개의 성모에 온모, 우를 한번 붙여서 발음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쪼, 초, 쇼, 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발음을 해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해져요. 우리 왜 주크박스 할 때 쪼, 그렇죠? 초리닝, 초, 슈거 할 때 쪼, 이 정도의 발음이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재미있는 만화컷으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모습인가 봐요. 일단 주크박스의 음악을 골라놓고 쪼, 쪼, 편안한 초리닝으로 갈아입은 다음 쪼, 쪼, 우린 슈퍼스타, 쪼, 쪼, 요후,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사람은 이리, 루, 오세요. 이리, 루, 루, 네, 여러분 함께 잘 보셨죠? 이렇게 연습을 하면 어력 하나도 없다는 거죠. 쪼, 초, 쪼, 루, 우리 왜 그러잖아요. 이리, 루, 루 하면 약간 혀가 꼬이죽었죠. 그때가 바로 알, 유 발음이라는 걸 인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설음은 일단은 보통 야, 여, 유처럼 부드럽고 약하게 발음하는 것이 힌트고요. 우리 관련 단어 함께 학습해야겠죠? 우리 성이 장시인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이 권설음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짱, 짱 그래요. 그 발음은 이 Z, H 발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외창 클로우드 반대할 때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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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소리가 거의 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약하게 발음을 해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이 장시인 사람은 짱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먹다라는 표현, 츄, 츄, 아까 그 CH를 읽을 때도 그대로 츄 여쭤보죠? CHI 붙었을 때 츄, 츄,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숫자 10, 시, 시, 이성으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시 하면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왜 숫자 여러 가지 한 개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이 권설음을 다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 R, E, N, 이성이에요. 런, 런, 런 이렇게 해서 관련 단어 네 가지 학습해 봤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발음 연습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잠시 후에 남은 세 개 성모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